심정수 금산군의회 의장이 취임 1년 만에 의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. 심정수 의장은 최근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신변 문제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으며, 지난달 말 의장 사퇴서를 제출한 데 이어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도 탈당했습니다. 금산군 의회는 심 의장의 사퇴서를 처리했으며, 모레 임시회를 열어 후임 의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. 심정수 의장의 사퇴서를 처리했으며,